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설렘과 기대를 가득 안고 출발했던 2016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전시의 올 한 해를 평가해보자면 어떻습니까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불확실성 불안정 기조가 증폭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은 안정된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성과를 하나였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특히 역점 시책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 청년 취창원 문제 안전도시 문제 도시재생 교통혁신 문제 네 가지 과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있어서 상당히 궤도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각종 현안 사업도 25건 정도가 현안이 해결되든지 어느 정도 잘 가름막을 쳐졌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금년에 각종 평가가 있었는데 46건을 수상해서 약 18억 정도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내년도 국가예산도 2조 6,477억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가 됐고요 또 최근에 한 기관이 평가한 거에 의하면 전국 방역단체에서 최우수단체로 선정되는 쾌고도 얻었습니다 이것이 다 시민 여러분의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올 한 해 동안 대형 국책 사업을 비롯해서 현안 사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해결해 왔는데요 어떤 사업들을 좀 유치해 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5건 정도가 됩니다 현안 사업을 타결도 짓고 또 문제를 풀기도 하고 유치도 했거든요 우선 유치된 걸 보면은 200억 규모의 클래스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방 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데 삼수 끝에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호남선 고속화 사업 그 다음에 호남선 KTX가 단절됐었습니다 단절된 건 연결이 돼 있고 또 증해도 시켰습니다 사이언스 콤플렉스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정상 궤도에 또 올랐고요 트램도 어느 정도 정상 궤도가 돼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협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옛 충남도청사가 많은 애로움을 겪었는데 국비가 일부가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에게 나름대로 성과를 보여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정을 많이 펼쳐오시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최초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관이 많았습니다 또 시민들의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고 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2년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앞장서 있고 후발도시들이 계속 이 사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한 10여 개 도시가 함께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심사항은 청년 문제입니다 대전이 굉장히 청년 인구가 높습니다 한 3위 정도로 젊은 도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국에서 최초로 청년인력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아주 활활하게 운영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청년 실업률이 전국에서는 비교적 가장 낮은 걸로 평가가 돼서 그나마 다행을 생각하고요 구도심권에 케미스트리 같은 걸 만드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와서 놀 공간을 만들어주는 개념인데요 그 사업도 역점을 두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도심 상권에 재래시장에 청년 몰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져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2017년 새해 시정 방향은 어떻게 잡으셨는지요? 아무래도 경청과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4대 역점 사업을 결실을 거두는 그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충청권이 함께 공유하고 추진할 수 있는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충청권의 성장 거점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작업도 서두르고 있고요 내년에는 대전의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강하게 추진할 것이고요 내년에 시정 구호는 행복 금년회가 큐음이었습니다 내년에는 행복 나눔 이렇게 정해서 강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CNB 시청자를 비롯한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경청하고 소통하는 그런 기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변화 없이 많은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관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관심 있게 봐주시고 잘된 것은 잘됐다 잘못된 것은 지적해 주시는 것이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큰 원동력이 됩니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초지일관에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요 내년에도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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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